짠야야! 짠야는 아직 깨어있어요. 짠야가 밥을 아직 다 안 먹어서 이를 닦일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. 이 일을 지금 닦아요. 제가 잘 수 있는데. 해결을 하고 있는데. 짠야야. 자, 목소리가 안 나. 밥 더 안 먹을래? 엄마 더 먹어. 맘마 먹어. 이리와. 맘마 먹자, 이리와. 그루밍이. 짠야야, 이리와. 밥, 밥, 밥. 맘마. 아, 부러워. 왜 그래? 잠야야, 맘마 먹자. 자식이, 이리와. 자식이, 이리와. 개구리 같아. 이렇게 좀 뒤로 가 있으면 또 온다. 내가 저기 밖으로 가볼게. 계속 나 바라보고 있다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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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야, 맘마 먹자. 애교가 다 먹어버리고 있어. 애교가 다 해치우는데? 너 거까지? 너 지금 못 먹으면 나 앞으로 여덟 시간쯤 남았는데? 애교한테 뺏기고 싶어? 얼룩아. 얼룩아. 잠야, 이거 애교 건데? 나 싫다 먹어. 거기만. 뿌려놓은 것만. 나 이렇게 애교가 잠야, 뭔가... 여기 약간 먹방 보는 것 같았으면 안 돼. 아, 그래. 예뻐. 둘이 같이 먹으면 예뻐. 먹방에 긍정적인 효과지. 이리와. 맘마, 이리와. 봐봐, 나 여기 시야에서 사라진다. 어때, 어때? 어? 나왔어. 나왔어? 짠야! 짠야. 나 완전 사라진다. 안 보인다. 어때? 계속... 이렇게 빼꼼 보고 있지. 토끼 나왔어. 어, 그러네. 토끼 나왔어요? 여기 안에 있었구나? 짠야야. 또 뭐? 젠야. 아유, 잘했어. 그치? 맘만 먹자? 맘만 먹자. 짜니야, 맘만 먹어. 짜니야, 아까 먹던 거. 엇, 하구... 으읍 무슨 말 해? 욕한 거야? 자고 싶으면 맛있는 거 달래 자네가 여기 있으니까 세 말 다 그러니까 다 몰고 왔어 다 깨어났어 토끼 토끼 빨딱 끌러 왔어요? 토끼 빨딱 끌까요? 토끼 빨딱 예뻐